21번 먹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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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돈을 찾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찾아요 23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4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미용사입니다. 25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5번. 세 명입니다. 26번. 6번.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27번, 아홉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홉시입니다. 28번, 지수 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29번, 지수 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오랜만에 친구하고 테니스를 쳤어요. 29번, 지수 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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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저는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는 과수원에서 일합니다. 30번, 지수 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30번, 지수 씨, 주말에 뭐하고 지냈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 잡지를 어디에서 사셨어요? 1번, 한 권에 5,000원입니다. 2번, 잡지와 신문을 읽었습니다. 3번, 집 근처 책방에서 샀습니다. 4번,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31번,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32번, 기분이 어때요? 1번, 안 늦었어요. 2번, 아주 좋아요. 3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좋긴 한데 좀 비싸요. 499번 문제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기분이 어때요? 1번, 안 늦었어요. 2번, 아주 좋아요. 3번,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좋긴 한데 좀 비싸요. 499번 문제입니다. 30번,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3번, 잠시하고 싶어요. 3번, 잠시하고 싶어요. 3번, 잠시하고 싶어요. 34번, 잠시하고 싶어요.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35번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같이 가요. 36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제 방이 좀 춥군요. 37번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아직도 기침을 하시네요. 감기가 다 안 나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엔 열도 심하고 기침도 심하고 온 몸이 아팠거든요. 지금은 기침만 조금 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다 나으실 때까지는 몸 조심하세요.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꾸어 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꾸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꾸어 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39번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이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 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이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 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40번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이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수박 값은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이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 주에는 작은 게 7천 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이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